자 오늘의 로블록스 배드워즈 컨텐츠 기분이 너무나 좋아 회전하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회전하지 말고 가만히 계시고 어허 얘들아 녹화 진행 좀 하자 오늘의 로블록스 배드워즈 컨텐츠 랜덤 럭키블럭 모드입니다 우리가 이제 매일 하는 이 럭키블럭 모드 아 정말 좋은 모드죠 럭키블럭 운빨이 겁나 안 좋다라는 걸 제외하면 정말 좋은 모드인데 오늘 이제 약간 특별하게 할 겁니다 그 돌림판 돌려가지고 결정하는 그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 그거를 이용해서 현재 저희 배드워즈의 럭키블럭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에 보니까는 새해 럭블 같은 것도 나온다고 뭐 뇌절의 뇌절 파티가 나오던데 이 수많은 럭블 종류 중에서 돌림판에 나온 럭블만 사용해가지고 이겨보는 챌린지를 하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혹시라도 그 이 맵이 뭔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여기 많이 본 것 같죠 여기 보면 여기가 원래 뭔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허전하고 오늘 뭐 지난번처럼 몰카 쓴 거 아니고요 정상적인 배드워즈 컨텐츠니까 네 안심하고 즐기면 되겠습니다 삐거라 먹어라 뭐야 왜 때려 반동이다 뭐야 왜 때려 싸운다 싸운다 투기장이다 야 둘기 빡쳤다 잠깐만 살려주세요 야 진짜 얘네 듀오는 언제 한 번 처리를 해야 돼 얘네 너무 티빙 심해 어 한 번 하셨잖아요 아무튼 바로가 오자 오케이 이렇게 현재까지 나와있는 총 5가지 럭블 노랑 보라 휴즈 글리치 코스믹 요렇게가 돌림판에 준비가 되었고요 첫 번째 판 과연 어떤 럭블만 사용해서 이겨야 될지 돌렸는데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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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징 오케이 글리치 럭블 나쁘지 않아 어? 어 잠깐만 야 얘들아 너희들 나 없는 사이에 왜 먼저 랠리 정해놨냐 아 도검이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 맞아 아니 이것들아 상의도 없이 정하면 어떡해 최대한 우리가 먼저 성장해가지고 이 해마 갖다가 다 썰어버려야 돼 짜잔 어 잘못 샀다 어 잘못 샀다 잘못 샀다 저기요? 일단 내가 해마라가지고 최대한 딜 많이 넣어가지고 해마 먼저 부화시키고 나서 운영해야 되거든 스타일러 먹고 나서 님들 나 몰아줘 철 뭐야 쟤 킬로그 왜 그래 어 여기 킬로그 무서워요 내가 더 무서운 것 같지만 아무튼 여기에 뭔가 맛있어 보이는 노란 럭블이 많지만은 난 노란 럭블 먹으면 안 돼 일로와 일로와 야 우리 기지로 하나 저거 잡아 내가 할게 일로와 일로와 팝켓 녀석 어디가 어? 야 뭐야 렉백 뭔데 이거 렉 어어 심상치 않아 컨트롤이 컨트롤이 심상치 않아 이 녀석 죽어 그래서 럭블 뭐만 까야 돼? 우리 글리치 그러니까 나 말고도 너희도 글리치만 까야 되는 거야 나 모르고 그냥 노란색 럭블 깠거든 오케이 너 그럼 이제 재설정하면 돼 나 럭블인데? 어 재설정하세요 럭블 어 뭐야 스크랩톤 병사 어 이거는 아주 맛있군 어 자 스크랩톤 병사 잡고 이 녀석도 해마 갖다가 잡아주고 어 잠깐만 야 얘들아 첫판인데 왜 한 명 남았어 왜 이렇게 빨리 끝나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끝나 안녕하세요 오 심상치 않은데? 어 에메랄드 유지검이야 이게 수 있다 어허 에메랄드 유지검 플러스 이블린이야 응 내려가 어 내려가 오케이 잡았어 나이스 컷 해마 핵사기 뭐였지? 뭐야 나갔어 바로 두 번째 팔 럭블 제발 좀 대중적인 노란색 럭블 나와라 여기 이거 똥순이에 돌려서 이거 안 되는 거 같은데 아니 글리체에 져져 있다니까 이거 어 잠깐만 야야 저격이다 과장님 저랑 결혼해요 뭔 소리야 저 개들아 저격 온다 침대방원 먼저 해 잠깐만 블루 유튜버 야 저런 간악한 녀석 날 모르는 외국인들한테로 지금 저격 오라고 대환장 파티를 가고 있다니 저격도 있다 수비해야 된다 근데 우리 색만 안 틀었는데 어떻게 저격 온 거지? 님들 마주 알아요 야 두익이야 너가 그러면 안 되지 않을까? 상자에다가 아이템 주시고요 저 철 일단 저 뭐야 이건? 뭐야 얘는 깜짝이야 아 뭐야 저 순간 너무 자연스럽게 해가지고 아 호린 줄 알았잖아 철복사 하고 나서 나한테 몰아줘봐 요거에다가 철칼에다가 블럭 좀만 사고 갔다올게 좀 받아와라 님들 다 사랑해요 제 사랑을 받아주세요 오케이 바로 때리러 갑니다 노란 어딨어 아 정반대네 아 귀찮아 정반대까지 귀찮으니까 마주님 사랑해요 저의 자원을 받아주세요 네 없애야겠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검도 칠단 학기도 산단 태권도 안녕하세요 아 얘도 헤마네 어 근데 나 저거 철갑인데 괜찮아? 아 맛있다 일로와 일로와 2대1 떠 2대1 떠 넌 뭐야 말대가리 녀석 저거 잡아 저거 잡아 헤마야 때려 필요하지 말고 때려 장비를 정지합니다 마주님한테 죽어서 정말 짜릿해 뭐라고? 아 진짜 저렇게 쳤네 아 팬서비스네 팬서비스 와 얘를 먼저 오는게 아니었나? 얘는 뭐야 야 얘는 침대 파괴됐는데 여기 와서 침대 캐고 있어 아 팬 미팅 팬 미팅 아니 여기 뭐 팬 미팅 현장이냐고 아 잠깐 아 나 순간 어 나 순간 이거 캘려고 곱게 들었어 죽어라 이 그물이야 끈베기 오케이 낙사 낙만말고 맞으셔 낙마말고 맞으셔 낙마님 미안해 내가 먼저 죽여버려가지고 복수는 못하겠다 어 잠깐 코스믹 아 코스믹 러플이 있는데 나 글리치나가지고 못게 잠깐만 이거 지켜야겠다 얘들아 여기 코스믹있다 지켜 이거 없애버려 저거 잡아 컷 이거 뭐야 이거 봐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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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어? 잠깐만 조이기가 휴고 벗어서 응 이게 콘텐츠가 그 러플을 까면 안되는거잖아 그치 근데 아까 어떤 친구가 깐걸 내가 스틸에서 먹었거든 레이저검을 이건 합법 아닐까 어 합법 아니야? 안깐잖아 그치 러플 안깐인데 안깐잖아 그치 어 그치 그럼 합법이지 나락이라뇨 허 저는 명확하게 안깐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러게 콘텐츠 공지사항을 잘 읽었어야지 해마 차이 아 해마가 사기겠네 근데 페이투윈 페이투윈 게임 예아 돈이 최고야 마저님 메드시티 할 때부터 봤었는데 그때부터 좀 후구였 야 그때 우리 돈 얘기하는거 어떻게 알았어 뭐지 버그인가 여기 도촌장치 심어져있나 귓속에 도촌장치 하러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저검이라고 해요 41댐 컬 너 놀러와 어 야 잠깐만 야 별자리 활 괜찮아 해마 레벨업 많이 했어 뭐였지? 안돼 코스믹 러플 눈앞에서 못먹었어 야 들기 앞에 지금 코스믹 러플 있는데 못 먹어 맛있겠다 야 잠깐만 근데 얘들아 내가 요즘에 베드워즈 럭키블럭을 하면서 글리시 러플 뜨는걸 못 본거 같거든 어 야 생각해보니까 이거 글리시 러플 안 뜨는거 아니냐 안 뜨나? 깔아먹어 거기 그 베드워즈 많이 하시는 분 말좀 해봐요 이거 안 뜨는거 아니야? 아 8분인가 10분부터 완전 똥이네 그러면 이거를 애들이 까줄 때까지 여기 낚시하면서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게 아 안 까면 되는거니까 애들 깔 때까지 기다리게 아 그거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다 당장하자 오구구구구구 어 뭐야 왜이렇게 안죽어 그치 잡았지 아니 얘네 이거 힐이 써가지고 안죽어요 잠깐만 어 보라 러플 안돼 맛있겠다 맛있겠다 못먹어 나는 야 우리 기지에 코스믹 떴어 어 아니 아니 왜 대체 나는 코스믹을 못먹는거야 먹고 죽을래 그냥 아 그렇지 이제 안나오는데 브라핑을 쳤어 아니 저기요 이거 컨텐츠가 컨텐츠가 이상한데요 아니 그러면은 야 우리 여태까지 럭플 없는 럭키블루 모드 하고 있었잖아 그 없는걸 우리가 계속 찾고 있었던거야? 그치 와 이게 사실 코스믹이 나온 순간부터 글리티는 없어지고 이게 코스믹으로 나오는 거였는데 브리는 그런 줄도 모르고 코스믹 럭플이라고 안좋아했던거지 죽어라 이 금 야 렉백으로 살았다 아 렉백 댕굴 이게 무슨 렉백 댕굴 아니 이게 저거 렉 능력 때문에 힐을 써가지고 기지를 못들어 스펀킬하기 어려워요 이런 스펀킬이 너무 어려워요 이 녀석아 죽어라 제겁니다 어 뭐야 나 별자리알 먹었어 별자리알 먹었는데 화살을 못 먹었어 저기요 어 어 어디신데 깨졌다 어 망했다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여러분들 지금부터 죽으면 바로 죽삽니다 알아두세요 아 설마 죽겠어 최리안 최리안 컨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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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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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녀석아 컨트롤 컨트롤 어디서 풍선을 쓰려고 감히 네 누구 남았어 남은거 노랑색 우리는 무적이다 비록 해마는 풀옵글이 아니긴 하지만은 얘들아 제발 한 명만 더 나 한 명만 더 조금 재물 줘봐 아니 우리가 죽일거야 아니 너희가 먹지 말고 너희가 먹지 말고 컨텐츠를 내놓으시라고요 어 뭐야 우리 줄기 왜 죽어 아 저 잠깐 발이 미끄러졌어요 계단에서 발을 헛디져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마는데 이만 빨라오세요 우리 복사해야돼 혼자 매생홈을 찍는데 야 우리끼리 먹자 어 저 사람 바쁘다 좋아자 야 맛있다 야 힐 좋다 계속 힐 계속 힐 계속 힐 해 계속 힐 해 여기서 서있기만 해 나 서있으면 돼 와 피 50되는 일이 없는데 야 나 그거 한번 해볼까 우리 티어게임에 나왔던거 마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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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일한 스포인길의 현장 알и 씨 나 자신을 가둔 다음에 짜잔 자동 휠 머싱 완성 일단 지금 레전드인게 여태까지 우리가 글리치럭보를 본적이 없는데 글리치럭볼 나오는 줄 알고 후보에 넣어놨었어 오케이 제외를 하고 나서 이제 진짜로 돌리겠습니다 이제 컨텐츠가 되는거야 이 자식이야 이 자식이야 넘어가나요? 안 넘어가세요. 휴즈럭히블러 여러분들 정말 놀랍게도 녹화 22분 동안 럭키블러가 없는 럭키블러 컨텐츠를 하고 있었어요. 와 진짜 너무 행복해요.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누가 롤렛 이렇게 짰죠? 롤렛 딴 사람이 돌려야 돼 이거 채널 주인장이 돌려야지 그럼 누가 돌려요? 주인장이 너무 똥손이어서 컨텐츠로 진행할 수 없어요. 휴즈럭불 정도면 양호한 거지 뭐 그래 오케이 빠르게 1분 14초에 오 나 먹을 뻔했어 나 먹으려고 그랬어 오 자연스럽게 럭불 먹을 뻔 안녕하세요 나의 재물이 되어라 도망쳐! 안녕하세요 스폰킬입니다 어 해마 부활 나이스 현재 2분에 해마 2단계 딱 돼 이것들 해마의 시대다 럭키블럭인지 뭔지 모르겠고 해마가 사기야 이것들 일로와 3컷 오케이 도망가 어 코스믹이다 야 쟤네 지금 코스믹럭불 바로 앞에 있는데 못 먹어가지고 바람 안 보고 있는 거 왜 이렇게 웃기냐 비닐기야 먹자 잠깐만요 스톱 어허 휴즈럭불 경찰입니다 순순히 내놓으시죠 아 맛있다 어 레블 어 맛있어 어 맛있어 어 맛있어 어 맛있어 어 맛있어 어 맛있어 뭐지 이거?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벌써 해마 어클 됐어? 얘들아 나 강해져서 돌아왔어 해마 3단계 레블이야 이거 어떻게 바꿀 건데 아니 이거 어떡해 복사 한 번 하고 나서 나 다이아가빠 맞추면 이거 무적이거든 절대 안 죽어 이제 어 와 절대 안 죽겠다 아니 괜찮아 나는 뭐다? 5분 해마 프로클에다가 레블이다 안녕 레드야 너네 기질을 견하고 왔단다 휴즈럭불 필요한 거 맞아? 다이아가빠 맞추고 풍선에다가 엔더펄까지 됐다 와 재밌다 아니 얘는 뭐 집에서 블럭 부시는 거 밖에 하는 게 없어 휴즈럭불이다 어 휴즈럭불이다 어 휴즈 나왔어? 어 드디어 휴즈다 내 거야 아니야 내 거야 럭불 어어 우리 휴즈럭불을 건드려 이 녀석 한 대만 맞아 난 먹고 있을게 랄랄랄랄라 아 까비 안녕하세요 어 맛있다 아 맛있다 어 맛있다 어 너무 맛있어 어 맛있어 어 너무 맛있어 어 뺏어가 어 바로 인센트 업글 한 다음에 어 공어 나오는데 잠깐만 레블에다 해마에다 공어 이거 맞는 조합이냐 안녕하세요 오 심상치 않은데 어 레이저검 일로 와봐 어 너 녹았어 어 코스믹 코스믹 내 거야 일로와 컷 너는 두 대 컷 한 대 톡 끈매기 컷 휴즈다 어 휴즈다 아 이번 거는 그래도 내가 양심있게 양보 한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왜 있으세요 저기 가세요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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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거야 내 거야 당연히 먹는 척이지 아이 한 개 더 못 먹었어 해마 3400 스탭까지 현재 쌓았고요 장원은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왜 안 줘 아 내가 그래도 팀을 위한 업그를 하잖아 어 상대방 기지에서 안녕하세요 그 기지 좀 같이 쓸게요 괜찮죠 안 괜찮다고 안 괜찮으면 해마가 때릴걸 으악 으악 해마가 알아서 때려주네 아니 나 때리면 해마 때문에 니가 아프다니까 친구야 뭐야 나 풀필이 됐어 아니 33킬 뭐야 저거 친구야 같이 놀자 어딜 도망가 야 안 때려 안 때려 때리면 해마한테 왔으니까 안 때려 친구야 왜 자꾸 도망가 오 뭐야 솔라 패널 야 이 친구 아주 귀한 걸 가지고 있었네 아 이거 내가 좀 빌려 쓸게 어 괜찮지 아 좀 빌려 쓸게 이거 어 어 설마 죽나 어 어 어 어 내가 힐 해줄게 힐 해주고 있어 야 무빙 야 무빙 야 야 야 짚라인 무빙 짚라인 무빙 이 친구 못 잡아 힐 때문에 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겠어 럭키블럭 돌림판을 해마로 한번 클리어 해봤습니다 사실상 해마 비율 90%고 럭키블럭 10%긴 한데 아무튼 아무튼 영상 끝까지 보실 정도로 재밌었다면은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리면서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요 오늘 럭키블럭 해마 스쿼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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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왜 이렇게 기계적이야 이거 다시 좀 더 상클발랄하게 유바 왜 저래 아 아